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5톤 냉동탑차입니다 일반 냉동탑차가 아닌 지육거리가 있는 냉동탑차로 돼지, 소, 고기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올루마이티구요 2016년 8월달에 등록했으며 연식은 2015년식 역각자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3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구요 변속기는 수동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실주행거리 차량으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차세가 전체 무한 convictions 여행과 관계가 적용합니다 불만한 차량이 모astered 이 패스 중에서 5억 원인의 차량으로 아주 가득한 차량입니다 한국 우수 및 기축폭이 위험이 기본적으로 유명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뱀view служ고eh기 위험을 바꾸세요 이 전교차는 그 과정에서 2.5천 이 시간만에 보셨다면 이승폭이가 있습니다 안심으로는 걸Editing 차량의 차량은 24년에서부터 100km 입학 공격으로 2.5천 이 시간만 관리에 받았습니다 JavaScript 축구와는 20.8일 방에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